박정민 씨하고 예를 들어서 정혁 씨하고 의견차를 보이면 두식 씨나 구원 씨가 중간에서 약간 좀 애매하고 난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. 근데 저희가 굳이 나누자면 저랑 정민이랑 좀 이제 맞는 편이고요. 이제 이 동생도 원이나 두식이가 둘이 맞는 편이라서 저랑 정민이가 의견을 대립할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둘은 맨날 싸우고요. 원이랑 두식이는 맨날 싸우고. 아니 저는 안 맞아요.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는 친구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래요. 성격이 안 맞아서요.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. 근데 예를 들어서 작품 할 때는 맡은 바 역할 같은 것들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너네 진짜 안 친한 줄 알겠어.